오케이, 자민. 79 단어입니다. 네. 자기 안 하면 나 오늘 못하는 걸 지금. 괜찮아, 나 30분 안에 끝날걸? 네가 목에 더 꼬실 때 일한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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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단어 쓰기 시험친 거 한 번 스펠링 좀 보고요. 깜짝이야. 언니한테 전화 왔어. 뒤에 왔네? 응. 안녕히 계세요. 내일 전화 오는 줄 모르겠다. 이거 그늘이 아니야? Make birthday pick up. 아, 번쩍. 수기 시험에서는 두 분이 많이 늘었네요. 언니, 나 학원이야, 학원. 오케이. 어, 영어야. There는 뜻이 뭐니까. 네? 그들의니까 뒤에 어떤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의 책들. There books. 오케이, 그래서 there는 이런 걸 보고. 학교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이제. 소위격? 오케이. 그러면 I가 there를 쳐다보고 뭐로 바뀔까? 음... My로 바뀌겠지, 뭐로 바뀌기는. 무슨 뜻이야, 이건? 나... I. 나의 책. My books.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You가 많이 쳐다보고 뭐로 바뀔까? 음... You? You're... 너의... 이란 뜻을 가진 말로 바뀔 거 아닙니까? 예. 뭐야? Your... He가 there를 쳐다보고 뭐로 바뀔까? 음... He? He... His... 정보입니까, 이런 거? 아니요. 응? 소유격 누구누구의 계속해서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 일은 뭐예요? 1이 뭐냐고요? 1이 퍼스트입니까? 1이죠 1은 원인데 첫 번째는 퍼스트네요 네 알고 있었죠? 네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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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a party have a party have a party 여기에 어디 속에 뭐 들어있어요? have 안에 하다 시기 have have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2 2가 지금 들어있죠? 네 그래서 내가 파티를 연다 I have a party 그녀가 파티를 연다 she have a party 아 그렇네 내가 파티를 열었었다 썼다? I have a party I have a party I have a party 이거 맨날 불러 몇 번 얘기해줘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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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채점하고 얘기해줄게 신발이 계속 벗겨져요 픽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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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잭 내가 그것을 집어 둔다 I pick it up I pick it up I pick it up 그녀가 그것을 집어 둔다 she 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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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딱! 아 이거 딱딱해라. 문 딱딱 씹니까? 혀가 안 움직여요.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On their first birth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인데 몇 월 며칠 날에 하려니까 뭐 묻혔어 앞대비씨? 오늘 묻힌다 했죠? 9시에? 아... 9시에 At night. At night. At night. 몇 시에 할 때 앞대비씨 뭐 묻힌다고요? At. 했어 안 했어? 똥개야. 똥동아지야. 하하하하. Birthday. Birthday. 소리가 달라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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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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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점은 하나 있을 때는 베이비로 끝에 Y로 끝났는데요. 네. 둘이 사기 있을 때 S를 붙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Y를 같은 소리나는 I로 바꾼 다음에 ES를 붙이른다. 오케이. 이야기들 할 때도 만나봤어요. 스토리 스토리즈. 인 코리아. 인 코리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무엇. 어디. 한국에. 무엇. 앞에다가 압재비씨 전치사 붙이니까 어디로 바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로 바뀐다 했어요. 압재비씨 붙이는. 네.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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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가. 어. 오르. 오르. 원 Thing. 원 Thing. 원 Thing. 원 Thing. 원 Thing. 번 길어봤자. It. Pe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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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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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쓰. 이쪽. 한 마리 있으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마이스 얘가 특이한 점이 뭐냐? 여기 S 붙여서 복수형 표현하지 않는다 부부칙 복수형이다 person이 people 되고 child가 children 되고 tooth가 teeth 되고 foot이 feet 되고 goose가 kiss 되고 어? 구스, kiss는 모르나요? 거위 거위 똥개야 마우스는 마우스 이즈가 아니고 mice 됩니다 마이스 의미하다 의미하다 라는 뜻일 때는 하다시고요 3배터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 프로그래머 프로게이머 어? 그럼 나 틀렸네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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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거는 알파벳 뭐예요? 이 알파벳 뭐야? T 이거는? F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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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엔터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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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쓰느라고 엄청나게 예?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요 아이 이거 한 번 샀고 몇 가지 소리가? N N N 털 털 털이네 털 털 그 다음에 테이 테이 뉴 어 얼 맞지 않아요 저? 엔터테이너 맞죠? 엔터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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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 그 뭐라고? 잠시만요 뭐였지 크라 어드 크라 크라 그 그 그거 용어로 써져있던데 그거 용어로 써져있던데 오 켄에 가고요 엔터테이너 엔터테이너 귀가 들어간 건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이 안나요 모르겠다 네 이럴 수 있다 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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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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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스 코리안스 한번 길어봤자 데이 코리안스 비즈니스맨 비즈니스맨 부신 에스맨 아니야 부신 에스맨 네 부신 에스맨 에이 에이 한 명일 때는 에이로 봤는데 한 명일 때는 이거 여러 명일 때는 이거 단어로 저거 에이 나오지 않았나요 비즈니스 아 다행이다 비즈니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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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뭐야 틀렸 틀렸 틀렸어 두개네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아 진짜 회사원들이라고 떠났는데 알고 그런 줄 알았는데 모르고 그랬네 너무하시네 뭐 너무해 내가 너무한게 그리고 뭐 어제오늘 일이야? 너무하네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